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의 목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내시고 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영어 공부에 비유를 한다면 나는 동사는 잘하는데 명사는 잘 못해 이런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결합시켜서 결국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일부 문법만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가져야 되는 능력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나는 이것만 알면 돼 혹은 난 이거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기 보다는 좀 더 넓고 폭넓은 방향으로 눈과 마음을 좀 열어놓은 채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디어도 나는 파이썬으로 실현할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점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싶으시겠죠 파이썬 문법을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바닥부터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결국 여러가지 고급 기술에 대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분들과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기술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IT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조차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서 따라가기는 매우 버겁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법 실력이 비슷하다면 코드를 보면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매우 빠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가져다 쓰다 보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것들을 매우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잡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법 공부의 준비 작업으로 파이썬 포메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포메터 설정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톱니 모양 관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검색에서 파이썬 포맷까지 입력을 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뜨죠 이 중에서 파이썬 포매팅 프로바이더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포메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블랙을 선택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다른 포메터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닫아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셀의 예제를 보시면은 1 더하기 그 다음에 한참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이 있죠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을 눌러주면 되는데 설정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자 셀 서식을 클릭을 하면 자 포매터 블랙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히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얘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블랙이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다시 닫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셀 서식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1 더하기 1이 아주 보기 좋은 모양으로 포매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확장자가 .py인 파일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형식을 조금 안 좋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괄호 안에 빈칸을 여러 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문서 서식 클릭을 해주면 자 괄호에 빈칸이 사라지면서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서식 선택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옵션은 관리, 설정, 설정 검색에서 Format on Save, 그 다음에 Format on Save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닫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빈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할 때 포매팅을 해줍니다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Format on Save 옵션을 설정을 해두면 항상 포매팅이 잘 되어 있는 코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